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이제 저의 하반기 커리큘럼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수능에 열심히 이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이 뛰어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강좌들이 많죠. 선생님 역시나 여러분들이 하반기 동안에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강좌를 준비했으니까요.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하반기 커리큘럼의 전체적인 모습은요. 저 앞에 나와 있는 뉴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강좌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해야 되는 강좌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보시면은요. 생명과학 100일의 기적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다시 말해서 22학년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선생님의 강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킬러셋은 마지막은 파이널입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생명과학의 100일의 기적, 생명과학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강좌는요. 7월에 개강하는 강좌입니다. 10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 다양한데요. 100일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생명과학은요. 이제까지 공부했던 상반기 때의 공부를 얼마만큼 잘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껏화 시키는가 이것이 우리의 1등급, 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명과학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최초로 선보이는 강좌, 이 강좌에서 역대급 총정리를 합니다. 사실 원래라면 선생님이 총정리 강좌이자 개념을 찍기 특강, 개념을 찍어주는, 개념을 정리하는 이와 같은 강좌는 유명한 것이 추석 특강이 있었는데요. 이 추석 특강의 개념 찍기 특강을 선생님이 작년까지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 강좌를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9월쯤에 나오는 강좌를 제가 7월로 앞당기면서 좀 더 확장시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대급 총정리는 먼저 첫 번째는 비유전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7월부터는 알고 보면 우리의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특강 교재 나왔고요. 수능완성 교재 나왔죠. 그리고 6월 평가원 시험 이미 다 열렸고요. 그리고 이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에 9월 평가원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22학년도 수능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카드가 다 열린 셈이죠. 이와 같은 4가지 카드를 면밀하게 정리하는 비유전 총정리부터 두 번째는 유전에 대한 총정리, 유전, 세포주기뿐만 아니라 유전병, 세포주기와 유전병을 아우르는 문제를 풀어내는 이와 같은 눈을 가지게 하는 총정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인자입니다. 이번에 6월 평가원을 통해서 다인자를 어떻게 제대로 해석하는지 아주 중요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다인자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좌에서 다인자의 가장 기초부터 6월 평가원을 풀어내는 이와 같은 수준까지 총정리를 생명과학 100일의 기적 아래에서 모두가 다 펼쳐내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총정리, 역대급 총정리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려면 단순히 개념만 총정리되면 안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 EBS, 수능특강이랑 수능완성에 나왔던 유전, 수능특강의 유전과 수능완성의 유전을 이 강좌 안에서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수능특강에서 가장 중요했던 수능완성에서 가장 중요했던 대표 문항을 가지고 문제풀이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생명과학 100일의 기적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필살기의 노트를 하나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좌를 통해서 비유전도 정리하고 유전, 특히나 요즘에 유행하는 유전의 트렌드를 정리하고 EBS 문제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이라고 얘기하는 평가원까지 모두가 정리되어 있는 이 한 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생명과학의 100일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이 강좌를요 제가 또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결과 선생님과 함께 수능 100일의 기적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능에서 정말 1등급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바로 킬러세븐 강좌예요. 킬러세븐은 아주 오래된 강좌면서 이 강좌가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한 특징이 있죠. 킬러세븐의 특징은 먼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강좌입니다. 올해는 문항수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문항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는 기출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마지막 끝 테마까지 하나하나 모두 다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문항을 담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게 되는 관리력이라고 하는 책은 이 안에 들어있는 책을 통해서 EBS에 변형된 문제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반기쯤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상담이나 질문 중에 하나는요.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선생님 9월 평가원 끝나고 났더니 풀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런 학생들인 경우에는 수능 특강도 열심히 풀었고 수능 완성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이 넘어가는데 파이널이라고 얘기한다 해서 파이널 안에 모의고사가 40회차, 60회차 이렇게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9월, 10월, 11월까지 이어지는 공부에서 모의고사는 어떤 친구들은 모의고사 시험 칠 때 모의고사를 받아서 공부를 할 때 하루에 두세 개를 끝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시간이 붕 뜨게 된다라고 하는 걱정을 또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자, 선생님이 킬러세븐에 있는 관리력이라고 하는 책은요. 약간 방금 봤던 본책이랑 느낌이 좀 달라요. 킬러세븐에 들어있던 그 전에 있었던 까만색이 있던 본책은요. 평가스러우면서도 지금 요즘 트렌드를 담았던 아주 깔끔한 유형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노란색이 들어있는 관리력 체계는요. 이 킬러세븐 본책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좀 더 지엽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좀 물어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약간 집요하게 묻는 그런 문제들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9월하고 10월 동안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킬러적인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기에 아주 적합한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강좌는요. 완강이에요. 완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모르는 문제만 잘 찾아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킬러세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11월 수능 그날까지 킬러의 감각도 정복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요. 파이널이에요. 선생님 파이널은요. 첫 번째 시즌1, 시즌1은 8월부터 선보이게 됩니다. 8월부터 시작하는 파이널 시즌1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파이널 시즌2 선생님의 파이널은요. 파이널 시즌1과 시즌2로 대표되게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추석 특강은 저 앞에 있었던 생명과학 100일의 기적을 통해서 자, 선생님이 그 강좌를 추석 특강 강좌를 좀 더 확대했기 때문에 파이널, 선생님의 파이널은 모의고사 시즌1, 시즌1, 시즌2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파이널 생각을 해보면은요. 당연히 적중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를 어떻게 맞췄느냐 이 모의고사가 또는 이 문제가 지금 시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문제는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19학년도입니다. 2019학년도에서 선생님의 모의고사 문제 안에 있었던 A와 A스타 DNA 상대량이라고 얘기하는 이 조건이 고스란히 2019학년도 자, 이와 같은 가계도 문제에 A스타 A스타의 DNA 상대량으로 나왔죠. 선생님이 지금 이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하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조건은 지금 와서는 22학년도를 준비하는 지금 와서는 되게 여러 번 봤던 조건일 수 있으나 2019학년도에 처음 나왔던 가계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19학년도에 나왔던 이 가계도의 조건 자,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 수능 문제 이전에 2019학년도 이전에 2019학년도 9월 평가원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 조건을 보면서 아, 올해 가계도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걸 저희 연구실 그리고 선생님은 분석했고 이와 같은 조건을 여러 번 연습시켰던 덕분에 학생들에게서 왔던 피드백은요. 수능 문제보다 선생님의 파이널 모의고사가 더 까다로웠기 때문에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조건이 좀 더 단순해 보였다라고 하는 피드백도 받았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20학년도 이제 20학년도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문제 안에서 보이는 OX 문제 사실 OX가 들어갔던 문제 세포주기 문제는 그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왔죠. 근데 OX 문제가 점차적으로 급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OX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EBS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통해서 OX 옆에 표가 있거나 OX 옆에 그래프가 등장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역시나 이 그대로 수능 문제에서 등장했음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에서는요. OX 문제와 함께 바로 옆에 22학년도를 준비한다면 DNA 합 들어갔던 문제 DNA 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OX가 다른 곳에도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 앞에 있었던 킬러세븐이라고 하는 강좌를 통해서 이 OX에 대해서 완벽히 분석하길 바라요. 자 선생님의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파이널 문제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유명한 문제이곤 했습니다. 선생님의 관리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 안에서 자 구원평가원의 모습과 완전히 유사한 형태로 아버지의 정자 1,2 아버지의 정자 1,2 어머니의 난자 3,4 그리고 딸 자 어머니의 난자 그리고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비분리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문제의 형식까지 선생님의 책이 먼저였고요. 구원평가원이 나중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처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들의 시험은 여러분들의 수능은 진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시험 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문제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생님 역시나 그 시대의 흐름을 가장 열심히 읽어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트렌드를 여러분들의 파이널 시험지에 고스란히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은 파이널까지 마무리하다 보면 드디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겠죠. 선생님의 마지막 멘트가 수능 그리고 이콜 그 다음에 미래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도 간혹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수능 시험은요. 마치 우리의 직업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너무 닮아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처럼 학과를 지원할 때 고민했던 학과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교육청 말고 수의외과를 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만약 수의외과를 거기서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수의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카메라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동물농장에 출연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다 라고 가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인생의 흐름이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반기의 커리큘럼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너무너무 중요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좌 생명과학의 100일의 기적 강좌와 킬러세븐 그리고 파이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7월부터 열심히 우리 생명과학의 그 공부에 바다로 뛰어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박지양이었습니다.